우리 100점이니까 즐겨!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보이스 뭐야?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제 대답하듯 다른 사람 같아 잘 어울려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봤어 오케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아침 볼 사람 없냐?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웠다면 내게 대답해줄 오! 컴온! 잘한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오히려 감기 흘리니까 더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나를 깨우치려 유혹에 전혀 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곳에 감사하듯 그냥 한 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잘한다! 이제는 차려 이제는 차려 이제는 차려하네 잠을 잠은 나를 깨워주니 거기 누구 없어 너무 좋은데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 나 좀 일으켜 아! 후! 역시! 박수쳐! 박수! 에이! 설렜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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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